이민준 빨리빵 빨리빵 뭐야 한국사람? 한국사람?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때문에 총 맞을 뻔한 사람이야 내려요 선생님 마이 택시 드라이버 이제 하필입니다 한만 도와주세요 한우시 형 내가? 안 피울루 인류 프리모 파워따 마스옥 디밸이 마스옥 디밸이 앤드머니 야와라 아인사람은 왔어 야와라 여기서는 뭐 누굴 믿고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안 믿으면 내가 왔다 조이자는 총, 총, 총사 빨리 이제 백불 드리겠습니다 황마이 새끼인 것 마이 돈이면 단주하나 미국 비자 가읍시다 아 괜히 달아왔네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